지금. 매트 좋아요. 네, 저희가 지금. 나방이 조금만 분발하면 될 것 같은데. 지금 다섯 타자 두시고 있잖아요. 조심할게요.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지. 정의해봐요. 들어봅시다. 골스피드 50을 치겠어. 50이라는 건 150 좀 넘게. 오오. 와 딱 꽂았다 이거. 왔다. 오마이갓. 오오오. 다시. 다시. 아 이건 이길 수가 없구나. 여기 뭐 지지 버튼 이런 거 없나요?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누르고. 아 이게 안 되는구나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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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